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2차전지 2주식 여기서 크게 오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주식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홍주식이 구독자 5만명을 돌파해서 6만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이 2차전지 시장 동향 및 2023년도 시장 전망 자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린 이 콘텐츠 관련주요 자 이것을 또 역시 리포트로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안영 해제에 따른 콘텐츠 관련주 전망 및 총정리 자 그리고 또 리오프닝 시장 동향 및 전망 자 그리고 이것이 2023년도 초반에 갈 종목이 바로 이거에요 연말 연시에 갈 종목이 바로 이 콘텐츠 관련주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자 이것에 대한 총정리를 제가 해서 이걸 전부 다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로 문자에 2차전지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처로 보내주신 분들께 카톡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이 관련된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카톡에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여기서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멋진 상승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또 제가 영상에서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빠르게 오늘 이 영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이즈가 전일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바로 2차전지입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코이즈가 왜 올랐냐고 하고 보면은 자 이겁니다 코이즈 2차전지 양극제 아직까지도 양극제 리튬 소재예요 자 그래서 양극제용 나노 티타늄 옥사이드 개발을 착수했다 200톤 규모의 나노 금속 산화물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에 연달아서 지금 상한가가 두 방이나 갑니다 자 역시 2차전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제가 또 2차전지 관련주를 열심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요 소식입니다 자 소울브레인이 미국 전액 생산시설을 설립하면서 자 이 미국에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든다고는 제가 벌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가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소울브레인이 같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예 어떻게요 삼성 SDI의 합작 공장에다가 공급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소울브레인이 2차전지 역시 소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액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울브레인이 또 한번 멋진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자 이 소울브레인이 인디에나주 코코모시에 7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요 2023년 3월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 사가지고선 부지 사가지고 지금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자 2023년 3월 달이면은 이제 정말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소울브레인이 이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도 당연히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 때문에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에다가 직접 소울브레인 MI라는 법인을 인디에나주 코코모시에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70억 원을 투입해서 리튬이온 배터리형 고순도 전액 생산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바로 이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자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순도 전액을 소울브레인이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울브레인 대표는 인디에나주 투자를 통해 소울브레인 MI는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첨단 전해질 솔루션의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모빌리티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인디에나주 제조업 생태계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소울브레인 MI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회사를 유치하고 있다며 인디에나주가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소울브레인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울브레인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자 이 소울브레인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소울브레인의 주가가 21만원대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보세요 자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밑에 파란 선이요 이 선을 터치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요 그러다가 중심선을 못 넘어가니까 여기 초록색 선 있죠 52주 선인데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니까 또 주가가 내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요 여기가 얼마냐? 20만원대까지 내립니다 점점 저점이 낮아지죠 저점이 여기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였다가 또 낮아집니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엠벨로퍼 하단에 닿으면 아주 멋진 반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온다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이 초록색 선이 52주짜리에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치면 121선입니다 이 121선까지의 반등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소울브레인을 어디서 잡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년 3월달까지 계속해서 소울브레인은 이슈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봤고 방금 전에 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어디요? 여기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이런 저점에서 사야 저점에서 사야 또 한 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울브레인은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선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바로 이 하단 여기 부분이 즉 17만원 이하가 바로 또 아주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걸 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선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수익을 내는 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재료가 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배팅을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뭡니까? 기법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법의 자리들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가르쳐 드려요 자 이렇게 기법에 맞춰서 딱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바로 홍수에듀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홍주식 회원님들만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이 홍주식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시면은 자 이 강의실 안에요 자 여기 보면은 강의가 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초보자 필수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강력한 매매 기법을 전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보면 전부 이것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영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기법으로 수익을 낸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어 버킷 스튜디오 급등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조금씩 잡아가지고 자 올라올 적마다 매도해서 자 이분이 오늘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계시다가 급등을 해서 이렇게 500만원 벌으셨다고 자랑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계좌를 보내주셔서 계좌 올려주신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STX도 2차전지 관련주로 얼마 전에 멋지게 수익을 내셨다고 보내주셨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지금 보험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이 모아 데이터 이게 크게 먹었어요 그래서 두 종목에서 천만원 정도 수익을 내셨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주 하락장에서도 자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스틸리어 버킷 스튜디오 다 눌림에서 잡아서 멋진 수익을 냅니다 그것을 전부 이 기법 안에서 배우시고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서 내일의 기법줄을 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것을 전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시면 다 이렇게 이걸 매일매일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딱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전부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요 자 보시면 이제 가격대도 이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어떻게 기법이 되는지 공부까지 다 가르쳐 드리면서 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내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일의 기법줄을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또 문자로도 그 자리가 오면은 발송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공부도 되고 또 본인이 공부를 한 만큼 어떻게 돼요 수익이 더 커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홍주식의 특징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 홍주식이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가입 관련된 문의하실 분들은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 연락처로 가입 문의라고만 딱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자 한화솔루션이 태양광종 종목인데 과연 이게 또 왜 2차전지 종목으로 됐나 바로 전고체 전고체전지 기술 확보를 지금 하고 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한화솔루션이 지금 멋지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미국 고체 전해질 기업인 앰프셀라 자 여기에 한화솔루션이 참여를 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 어디다가 배팅을 하느냐 좀 얘네들은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관련된 아주 멋진 종목이잖아요 근데 얘가 2차전지 분야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바로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에 배팅했다 자 그래서 앰프셀라라는 미국 전고체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화솔루션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서 자 1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펀딩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확보한 자금은 황암을 기반 고체 전해질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자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한화솔루션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또 한번 한화솔루션은 이제는 2차전지 종목으로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체 전해질이라는 게 바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고 높은 기술력을 요해 세계적으로 소수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데 앰프셀라 미국 기업이에요 앰프셀라를 비롯해 토요타 브라이트 볼트 앰파워 머터리얼 아이오닝 머터리얼 토시마 매즈 팩처링 등이 바로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몇 안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앰프셀라에 지금 한화솔루션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민주 앰프셀라 최고 경영자는 앰프셀라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더 나은 안전성 더 나은 충전 속도를 갖춘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제조한다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핵심 소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속화를 위해서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이 파트너가 어디에요?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화솔루션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보시면 최근에 작년에 아주 멋지게 올랐다가 한번 또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봐요 조정이 나올 적마다 다 이 파란색에 여기 딱딱 닿으면 어때요? 반등이 멋지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최근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가 오면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까요? 가격대가 얼마나 오면 가격대까지 찍어드릴게요 이게 4만원 가격대입니다 4만원 지금 4만8천원인데 4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거에요 자 그래서 재료가 좋은 종목들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른 자리가 배팅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아직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순환매를 하면서 멋진 반등을 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